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분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영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뒤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왜 생겼고 이 제사라고 하는 문화에 담긴 조상님의 지혜 또 후손들을 위한 배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다른 분이 역사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 또 문화인류학자들이 누군가는 얘기를 해주기를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접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언론에서 어떤 명절 증후군이니 명절 갈등이니 보도를 합니다. 제사문화, 명절문화는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가정에서는 제사를 진행이기가 힘들어서 절에다가 맡긴다는 분들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런 거를 느끼고 있고요. 주변에 대화를 나눠보면 이 제사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한 10년, 20년을 잘 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명절이라고 하는 것도 크리스마스니, 무슨 할로윈이니 이런 것들은 아주 언론에서도 부각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부터 벌써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할로윈 의상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 한 두 개가 이미 사라졌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설날하고 추석만 있는데 원래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도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고 또 5월 5일 단호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단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지요. 또 7월 7석 동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추석, 설날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는데 기제사와 명절제사를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이 융합이 되고 변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의 문화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생겼고 세상이 변해가면서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제사 문화가 지금은 마치 굉장히 미신이고 후손들 또 며느리 고생시키는 병패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 같아서 참 우리 조상님들이 억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얘기는 이번 강의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와서 드시고 가시냐 이번 영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합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상님들이 제사를 왜 만드셨냐 제사 문화가 생긴 이유는 우리의 지혜로우신 조상님들께서 내 핑계를 대고 영양 보충해라 하고 만든 말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명분, 이유, 필요성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50,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대부분 겪으셨을 거예요.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셨고 또 하루에 3끼를 다 이렇게 먹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고기를 1년에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최소한 몇백 년을 갔습니다. 영양적으로 굉장히 부족했겠죠. 그런데 1년에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 날이 바로 명절이고 조상님 제사 날이죠.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제사가 있는 날은 고기를 먹는 날이다, 술을 먹는 날이다, 또 설사하는 날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고기를 잘 못 먹죠.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어느 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날이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그걸 좀 얻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름기가 없이 살던 그런 시대에 기름기가 들어가니까 잘 소화를 못해서 설사를 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었죠. 제사 날은 1년에 몇 번 안 되는 기름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던 것이죠. 또 명절 날은 떡을 해 먹을 수 있는 날이었고 또 새 옷을 입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 명절 그리고 제사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너무나 못 먹고 그러한 시대에 어떤 날을 정해서 고기를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제삿날이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게 아니고 조상님한테 올릴 거다. 그래서 조금 빚을 내서라도 고기를 사오고 조금 기름기가 들어간 전이라든지 평상시에 죽을 먹고 이러더라도 그날만큼은 어떻게 쌀을 마련해서 제삿밥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삿밥을 조상님이 다 드시고 가지고 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먹습니까? 결국에는 그 집에 식구들이 먹는 것이죠. 아들이 먹고 내 딸이 먹는 거죠. 조상님 덕분에 자손들이 1년에 몇 번 안 되는 쌀밥도 먹는 날이고 고기도 먹고 전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 우리 제사 맨날 지내면 안 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핑계를 대고 다 같이 모여서 영양 보충해라. 그러한 조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잣집은 뭘까요? 평상시에 영양 보충을 잘 했는데 그럼 부잣집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옛날에 품바라는 각설이죠. 각설이를 다룬 연극이 있었어요. 아주 대항로의 유명한 연극이었는데 재미난 대목이 나옵니다. 거지들, 패거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있으면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산단 말이죠. 어디 다리미 같은데 이렇게 사는데 그 거지 우두머리, 거지 왕초라고 그러죠. 대장의 재산목록 1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품바 연극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바로 인근 고을의 부잣집 재산날 목록입니다. 그 부잣집 재산날은 자손들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거지들까지 영양 보충을 시켜주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바라는 연극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나오는데 이 왕초가 후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몇 월 며칠날은 누구네 집 제사가 있고 몇 월 며칠날은 누구네 집 제사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거지들, 무리들을 굶어죽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지들도 공짜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가서 노래도 해주고 나름대로 즐거움을 주면서 그 제사 음식을 얻어서 먹은 거죠.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홍익인간의 정신, 또 복지가 담겨 있는 그런 문화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월 대보름 날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낸다든지 또 마을의 당집에서 당산제라고도 하지요. 재래 문화죠.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보게 되면 마을의 부잣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를 내놓는다든지 하지요. 바로 동네 사람들을 영양 보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마을에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좀 가난해요. 내가 그냥 돼지를 잡아서 돼지고기를 나눠주겠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 준 거죠. 우리 어렸을 적에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때 배려심이 너무 없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몇 학년 몇 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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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이웃 성금 받으러 오세요. 방송이 아예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같은 반에 어떤 친구가 불의이웃 성금을 받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다 아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굉장히 잔인할 수가 있구나. 바로 마을에 부자가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도와준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니까 우리 마을의 당산나무 앞에서 마을 고사를 한번 지냅시다. 내가 돼지도 한 마리 잡고 떡도 얼만큼 할 테니까 다 같이 우리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나눠 드십시다. 바로 재래 문화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서 구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제사의 문화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복지죠. 복지. 가문의 복지는 기제사 그 마을의 복지는 산신제, 당산제, 마을고사 이런 걸 통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설렁탕이라고 하는 음식이 그렇게 유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선농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금이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을 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설렁탕을 끓여서 먹었다고 하지요. 물론 이제 영양이 그렇게 부족한 시대는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가 조상님들의 배려가 자칫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바뀌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제사 문화는 바뀌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영양이 부족한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좀 간소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피자를 좋아하셨다. 피자 올리면 안 됩니까? 통닭을 좋아하셨다. 통닭 올려도 되지요. 짜장면을 좋아하셨다. 올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상님의 지혜와 우리 한민족의 제사 문화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이 화합하는 그런 날이 된다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유명한 문화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해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분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덕담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